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실에서 마주 앉습니다. 지난달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혹시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성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재보궐선거 이후로 잡은 이유가 아마도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개최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자. 이런 뜻이 또 대통령실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과를 한번 보시면 금정구청장 선거를 한번 보시죠.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수위가 아주 최고조에 달았어요. 3단계, 단계적으로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활동 자제,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어떤 기소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해명. 이런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가장 높았는데 선거 결과는 지난번 총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득표를 얻었거든요. 또 투표율도 꽤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정구청장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비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면 투표율이 떨어졌을 텐데 이 60%가 넘는 득표율을 받았다는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비판이 금정구청장, 금정구의 유권자들한테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멘텀, 전국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이것을 기피하다가는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아마 고민은 했겠지만 낮은 지지율과 그다음에 금정구청장에 대한 선거 결과, 이 두 가지가 그대로 강행하는, 만남을 강행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면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식사가 아니라 차담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형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식사가 아니라 차담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양쪽 다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교적 의미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이고 과제를 놓고 토론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1대1의 면담이 아니라 배석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둘만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다라거나 혹은 표현이라든지 이런 수위에 너무 개의치 않고 얘기를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서 또 정진석 실장이 배석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만약에 1대1로 그냥 대화를 했다가 더 충돌이 커지고 나중에 결과가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우려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실장이 거기에 배석을 해서 중재를 하거나 수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좀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도 이렇게 배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치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의제와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걸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은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세 가지 요구를 할 거란 건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요구에 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성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대통령실을 밝혔어요. 김건희 나이는 없다. 그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에요. 대통령 나인만이지 김건희 나이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 얘기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에는 김건희 씨 나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김 여사님 활동 중단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공교활동에서 잘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공교 행보에 대해서 안 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혹 해소 문제. 지금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해소 문제에 대해서 어제 검찰 결과 받지 않냐. 검찰이 그렇게 무혐의로 냈는데 뭘 더 해소하라는 거냐라고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얘기한다. 한들 제가 말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세 가지를 다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이 특별히 무슨 성과를 내기보다는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선망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에선 특별감찰관 카드도 거론하고 있죠. 홍준우 의원님. 김여사 관련해서 야당의 특검은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과 특히 또 대통령실이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담아낼 것인가.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이 3대 요구안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과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릇을 좀 담아내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과연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전부 다 중단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맞느냐.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데 그걸 가지 말아야 된다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좀 위문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 활동을 어느 정도 순에서 자제를 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특별감찰관 문제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 없었는데 이런 어떤 부분까지 필요하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고민은 하되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어떤 부분이 내일 모레 두 분의 만남에서 논의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묻는 질문과 관련한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답자의 67%가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보면 보수층에서조차 김 여사가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 63%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 수민 평론가님, 이 수치에 담긴 민심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활동을 늘려야 되거나 현재 하던 대로 해야 된다가 한 23%, 합쳐서 23%가 나왔고 줄여야 한다가 6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그 찬반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긍정평가, 부정평가하고도 거의 겹쳐지는 부분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영부인에 대해서도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영부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최측근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들이댔 거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준거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거는 1차적인 윤 대통령과 윤 정권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문을 못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구도가 보면 대통령 지지층은 4분의 1이고 반대층은 3분의 2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당파적인 대결이 아니라 굉장히 대통령이 여론에 포위되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려면 중도층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중도층이 좋아하는 정책을 내놔도 오히려 윤 대통령이 그걸 추진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반대가 더 커질 판이에요.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수층에서도 우리 보수층이 김건희 영부인 문제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거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